오늘은 친구들이랑 이동 동물원에 왔어. 말하는 구관조 귀여운 꼬마 말레이공. 근데 저 사장 아줌마 좀 이상한데? 어?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탈출했대. 아무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. 갑옷 우리가 말레이공과 친구들을 찾자. 이번엔 동물 갑옷 친구들과 함께 출동이다. 헬로 갑옷 다음 이야기. 꼬마 말레이공과 친구들. 다음화도 다 같이. 헬로 갑옷. 친구들. 어묵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